이것은 길이를 이렇게 썰어요. 길게 썰어요. 아, 이게 쓴바귀에 들어가는거야. 쓴바귀무침에 쪽파가 길게 썰어요. 청양고추를 쪼개서 썰어요. 이것도 길게 썰어요. 아, 이건 짧게, 매우니까. 이게 쓴바귀가 쌉싸름한 맛인가? 쌉싸름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씻어내야 돼. 쓰니까. 소금을 넣고 물을 조금만 넣고 그렇게 비벼줘. 소금도 빼고, 아무리 소금이 들어가면 소독이 되잖아. 쓸 것 같다. 써도 맛있어. 아, 그래? 아, 그게 너무 길어서 잘라야 돼? 좀 잘라야 돼. 잘라줘야 돼. 이게 비싸네. 이만큼이 얼만데? 5,000원. 비싸네. 한 끼밖에 못 먹네? 아니, 인산보다 비싸네. 이게 고급이네, 쓴바귀가.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여기는 고추장이 들어가야 돼. 고춧가루. 또 매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새콤달콤해야지. 식초. 식초? 응.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그리고는, 이거 고추. 청양고추. 응, 썰어놓은 거. 이거 넣고, 이거 쪽파. 쪽파 이거. 아깐 그거. 뭐 이제 묻혀줘야 돼. 아, 이게 식초가 들어가는 거라, 참기름이 안 들어가는구나. 응. 원래 식초 들어가는 데는 참기름이 많죠. 응. 아, 식했다. 새콤달콤해야지. 응. 고추장이, 풀어줘야 돼. 고추장. 기침이 막 난다. 쉬어서. 응, 쉬어서. 침이 꿀깍꿀깍 넘어가네.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고명. 응. 빨간 고추. 빨간 고추. 이게 맛있어. 그러니까 비싼 거야. 맛있겠네. 이게 다 됐어. 이제 간봐야지. 이제 꽤 튀고, 그러면 끝나. 음. 음. 맛있는 냄새 나네. 가삭가삭. 맛있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 음. 싱겁구나. 아, 싱거워서. 소금을 좀 넣어? 응. 소금을 넣어야 돼. 고추장만 들어갔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싱겁지. 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간이 맞아. 딱 맞아? 응. 이제 깨 좀 치고. 응. 이제 접시에 다 담아야지. 음. 음.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이게 얼마나 맛있다고. 이게 나왔는데, 그게 제일 잘 팔더라고. 여기 시장에서. 이게 잠깐 나왔다 들어가나보지? 잠깐 나오지. 안 나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맛있어. 안 매워? 응. 아주 맛있어. 음. 음. 상큼하네. 어. 근데 뒷맛은 쓰다. 쓰지 않. 시금치 이건 또 다네요 아니 이걸 먹으면 쓴맛이 없어지죠 응 같이 곁들어 먹는게 음 맛있네 아주 맛있네 둘 다 맛있으니까 하지 이거 사실은 비싼거야 이게 5천원이면 비싸 그치 한 끼밖에 못먹지 응 이것도 포항초보다 섬초가 더 비싸 응 이것도 4천원 이것도 5천원 응 여기 월계에 가니깐 그 굴뚝에 연기 막 난지가 그랬잖아 비누로 막 소확장은 그 지역에는 전부 가스가 아니라 그걸로 연료를 하는데 그런지 계단씩 우리집보다 훨씬 좁아 근데 그가 10억이 간대 그니까 옛날에 1억이나 똑같아 돈의 가치가 응 아무것도 된다고 나와 같이 저희도 모르고 이 이야기로 그게 쉽고 가니 그가 저희도 모르고 그가 그가 그가